한별이 c에 cb 먼저 단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is 이즈일수도 있구요 m도 있구요 r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is가 나옵니다 그 다음 apple a p p l e ooo color c u l u r black b l a c k blue b l u e wow green g r e e n red r e t white white w h i t e yellow yellow y e l l o w wow 100점 와 대단한데 와 알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 c에 12 문자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에 물건을 묻고 아이참 색깔을 묻고 다 파는 것들 12 여깁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네 숙제했는거니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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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하면 물음표 붙이고 싶어지지요 rich 도입 粋 간다 그쵸 what color is it ok it's red ok 훌륭하구요 계속해서 색깔 먹고 답합니다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이번에는 it's yellow it's yellow ok 계속해서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it's white it's white ok 뭐 말하겠습니까 답했죠 수고했습니다 ok 훌륭해요 ok 간결이 선생님 저거 일부러 안 나온게 아니라 했는데 엄마가 전화와서 숙제를 왜 안 내고 갔냐고 해서 누나꺼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누나한테 있다고 해서 공부방 끝나면 갈때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빨리 온다는 생각 밖에 안 들어서 못쓸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은은한 입니다 그래서